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영상은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란 마시멜로우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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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마요네즈 이것은 달콤한 맛이에요 적당히 구워지는 것 같아요 한입에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단맛이 더 맵다 매운 맛은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기름이 더 맵고 맛있어요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